4포트 허브 반갑습니다 김재미입니다 IP타임의 허브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지금 아마존에 프라임이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보통은 한 일주일 있다 보내주거든요 한 달 있다 보내줘요 국내에서 구입한 IP타임의 4포트 허브인데 1포트는 충전용 포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번 제품 열어볼게요 케이스 포장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외부 전원이 들어가지는 제품을 구매했고요 저번에도 허브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없는 허브의 4포트짜리 허브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원 공급이 있는 포트를 샀는데 다양한 회사 제품이 있는데 그나마 IP타임은 제품의 퀄리티도 검수가 된 제품들을 거의 파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이번에도 IP타임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파란색 포트가 4개가 있고요 검정색 포트가 한 개 있는데 이 검정색 포트는 데이터 포트가 아니고 충전 포트입니다 이쪽은 데이터 이동이 안되고요 나머지 4개가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포트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스위치로 인해서 데이터에 방해가 될 건데 왜 이런 스위치를 달았는지 모르겠고 다른 회사들도 다 스위치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에 스위치가 없는 모델이었으면 아마 그걸 갖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건 이 어덥터입니다 이 어덥터가 5V 2.5A입니다 2.5A면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넉넉한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USB 고속 충전 이렇게 하면 암페어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보통 USB 배터리 충전기 보면 이런 충전기 같은 데 보면 이쪽이 한쪽에서 2A씩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하드디스크를 돌려야 된다 2.5인치 이동용 하드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꼽을 때는 포트 많은 데다 꼽으면 동작 안 해요 띠띠띠하고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전원을 주는 걸 쓰면 그런 것도 동작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안정적이에요 전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 공급이 되는 모델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분해를 마쳤어요 분해를 마치니까 여기 칩이 VLI 라는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이 그냥 USB 3.0에 4포트짜리의 대표적인 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모르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색 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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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드 크림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죠 여기 이 친구는 없고 이 친구부터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이 보여요 여기는 선이 거의 안 보이네 자 이 말이 야들은 데이터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말했듯 충전만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갈 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스위치는 뭐 마우스에 사용되는 그런 좋은 스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이네요 뭐 별 건 없어요 그냥 깔끔한 PCB 구조였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만듦새가 진짜 좋아요 이게 빠지는 것도 되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분해하는 영상은 안 찍었는데 이게 잘 만들었어 뭔가 IP타임은 그래 이게 IP타임이 만든 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제 IP타임이 개중에 이제 가장 괜찮은 걸 골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맞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전체적으로 딱 맞게 지금 이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외장형 2.5인치 하드디스크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제품을 여기 이제 USB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노트북에 연결을 합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새로운 드라이브가 찾아졌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하드디스크예요 거기에 17기가 정도 되어있는 데이터를 넣어보면요 이상 없이 잘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비디오를 좀 빨리 돌려서 이거 카피 완전히 다 하는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보셨습니다 여기 있는 거 지우고요 다시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구매한 지금 현재 전원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도 적혀 있어요 전원 공급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꼽아 보면요 자 잡혔습니다 잡혔고 또 다시 카피를 시켜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냥 잽싸게 지나가는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USB 3.0 리더기에 메모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들리세요 이 정상은 바로 더 이상 전원 공급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은 전원 공급이 가능하지만 제가 전원 공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리더기에서도 전원을 뺐어야 되고 하드디스크에서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도 전원을 뺐어야 되는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력이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데이터 확 다 지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하드디스크에는 무리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하드디스크는 잘 안 씁니다 요즘은 하드디스크는 잘 안 쓰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전원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에 전원 공급을 해 보고 꼽아 볼게요 같은 위치에 하드디스크를 꼽겠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나고요 데이터를 카피시켜 볼게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카피시키고요 메모리 카드에도 카피를 시키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렇게 카피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도 나와요 왜냐 USB 3.0은 5Gbps로 데이터 전송을 하니 메모리 카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의 최대 전송 속도가 70Mbps가 정상적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빠른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100Mbps 정도가 나오니까 정상적이에요 대역폭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USB 전원 공급이 가능한 모델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